한이름 난 요리사가 있었다. 그에게는 딸이 한 명 있었는데 그녀는 언제나 자신의 환경에 대해 불평불만을 늘어놓았다. 그러던 어느 날보다 못한 요리사는 딸을 데리고 주방에 들어갔다. 그분은 똑같은 크기의 냄비 세 개에 똑같은 양의 물을 부은 다음 각각의 냄비 안에 담근 달걀 커피를 넣고 똑같은 화력으로 끊었다. 20분 후 요리사는 삶은 당근과 달걀을 접시에 담고 커피는 컵에 따랐다. 요리사는 접시와 컵을 가리키며 딸에게 물었다. 얘야 내 앞에 놓여있는 것이 무엇이니 당연히 당근과 달걀 커피죠. 딸이 대답하자 요리사는 딸에게 이 세 가지 음식이 어떻게 변했는지 만져보라고 했다. 그러고는 진지하게 딸을 바라보며 말했다. 내가 보고 있는 이 세 가지 음식은 똑같은 크기의 냄비에 똑같은 양의 물을 넣고 똑같은 화력으로 똑같은 시간 동안 삶은 것이란다. 하지만 그 반응은 확연히 다르지. 당근은 낡으실 때는 단단하지만 삶으면 이렇게 연해지고 심지어 흐물흐물해진단다. 날달걀은 아주 약해서 살짝 부딪히기만 해도 껍데기가 쉽게 깨지지만 삶고 나면 이렇게 단단해지지. 그리고 커피는 끊이기 전에는 아주 딱딱한데 끓이고 나면 형체는 사라지지만 그 향기와 맛은 고스란히 물속에 녹아 들어가지. 멍하니 아버지를 쳐다보는 딸을 보며 요리사는 말을 이었다. 예야 살면서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너는 당근처럼 약한 사람이 되겠니? 아니면 달걀처럼 강해지겠니? 아니면 커피처럼 자신을 희생해서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향기로 감동을 주겠니? 난 내가 강인하고 향기로운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딸은 비로소 아버지의 깊은 뜻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후로 다시는 쓸데없는 불평을 하지 않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강한 의지를 지켜나갔다. 사람들은 현실이라는 거대한 용광로 속에서 약해지기도 하고 더욱 강해지기도 하고 아름다운 향기를 남기기도 한다.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사실 조물주가 우리에게 준 행운은 그리 많지 않다. 힘겨운 시련과 역경 속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공평한 하늘을 원망한다. 이 순간 현실을 직시하고 냉정히 자신을 되돌아보는 사람은 드물다. 세상을 살아가며 힘든 시련을 겪는 일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다. 언제나 잔잔하기만 한 바다는 없다. 처음부터 끝까지 평탄한 길도 없다. 비록 거칠고 사나운 파도를 헤쳐야 하고 험한 계곡을 오르내려야 한데도 반드시 그 길을 지나가야만 아름답고 풍요로운 인생을 만들 수 있는 법이다. 삶이라는 공간은 언제나 다처롭고 변화무쌍하고 하늘은 언제나 공평하다. 워석을 갈고 닦아 반짝이는 보석을 만들어가듯 자신을 달려시켜라. 그러한 과정을 거친 끝에 빛을 뿜어내는 당신의 광택은 무엇으로도 가릴 수 없다. 가난은 일시적인 물질 부족 현상일 뿐이지만 정신이 가난하면 일평생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마음속의 어두운 그림자를 걷어내고 아름다운 희망을 키우면 당신의 인생도 변할 수 있다. 희망을 잃지만 않는다면 비록 가난하더라도 절대 초라하지 않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성공을 꿈꾸는 사람이라면 가난할 때에도 희망을 씨앗을 심을 줄 안다. 앰브로스 브레이트 시인 헨리는 내 운명의 주인은 나다. 나는 내 영혼을 지배한다고 말했다. 그렇다. 내 마음을 지배할 수 있는 내 운명의 주인은 바로 나다.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 미래의 모습이 달라진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대로 인생은 만들어진다. 가난한 생각을 하면 가난한 현실이 펼쳐질 것이고 여유롭고 넉넉한 생각을 하면 우리 인생도 여유롭고 넉넉해진다. 모든 것은 자신의 선택에 달려있다. 조이스 버틀러